방금 여권이 열나고 아파서 무인여품 조퇴했는데 친구랑 예약해둔 마리오카트 때문에 일단은 집에 와서 약 먹고 낮잠 자고 다시 마리오카트 하루 아사쿠사 가고 있어요 아 여기다 코스튬 뭐하지? 뭐하나일까? 피카츄도 괜찮은데 아 그럼 마리오카트 해야지 아 그럼 이용할건 마리오겠지? 마리오 어딨나? 마리오 하자 정말 괴돌았다 진짜 엄마가 어쩔 수 있나? 마리오카 아 초록 마리오도 있다 초록 마리오랑 맞다 마귀가오랑 마리오 조그루 쟤 다 여행을 여행하는 거 여행을 알게 된다 여행을 향해 키우는 중 여행을 찾고 여행을 찾아뵙게 여행을 찾아뵙게 여행을 찾은 곳 여행을 찾아뵙게 하이 스카이트리 다리가 자리다 추워 추워 너무 귀여워 열정적이야 유노 유노다 열정적이야 여기 뭐가? 야 진짜 새끼다 애기다 애기 베이비 귀엽다 짠 아 잠다 세 마리 키우는다 오 얜 좀 신게 불편하네 한 마리도 됐어 귀여워 뭐뭐 사러 왔어요 니코엔드 전에 괜찮았던게 있어서 사야겠어요 뭐였지 이거였어요 이거 색이 4개인데 무슨 색을 사지 깜짝이 깜짝이 제일 나을라나 역시 깜짝이 낫겠지 워마를 초고속으로 사고 집에 갑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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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Feeling 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교탕쓰시 소효쓰시 짠 얘가 신세계를 맛보고서 소효 처음 먹는데 우리 같이 갔는데 처음 먹었다 내가 보니까 술 됐어 한 잔 더 계란 풀어야지 내가 풀어줄게 찍어 찍어 나도 찍어도 돼? 짜잔 짜자잔 하고 뿌리는 거 같이 찍어 이만큼 하면 될까? 그래요 원래 좀 털 섞여야지 맞아 맞아 얼굴이 섞어줘야지 나의 거 찍을까? 각도가 있어 손은 다 끌게 내가 찍고 있잖아 짠 잘 저어 내가 부어 우리 집에 한 요리사 아니야 한 숟가락 왜 안주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쟤 왜 저래? 왔다 아니 지옥도 숨쉬었어 짜증나게 이게 만약 자매 자매 아닌 거 차이인가 젓가락이 떨어뜨린다 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맛있겠다 근데 간장 뿌려도 맛있을 거 같긴 한데 이거 아 조금 넣으면 맛있겠다 국물 넣으면 짜자잔 끝 와 예쁘다 나도 지금 엄청 예쁘게 나와 뭐야 우와 우와 짱짱 하토란드리 나 시부야 병백 차 찍어볼래 시부야 자켓 있나? 응 오 진짜 시부야 자켓 있다 시부야비가 자켓 있어 이렇게 우와 짜자잔 이렇게 보이게 건배 짱 이거 어제 샀어요 어제 산 집업 가디건이라서 이렇게 가디건대 집업이거든요 완전 짱짱 진짜 안에도 이렇게 부들려서 약간 부들 완전 잘 샀어 이거 밤에 들어가지고 이거랑 갈색도 샀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지금 또 살까 생각중에 너무 괜찮다 이거 진짜 이런 끼 사는 끼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 아 저거 아까 그 카이센 덩먹은거일까 짜짱 짜짱 이거 먹을까요? 방금 지나가다가 이거 너무 괜찮아 보여서 야채튀김이랑 닭가슴짜튀김이랑 해물닭밥이랑 그거는 우동차다운도 짱 한 벗고 하늘 하늘 호흡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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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거의 한 10만원 샀는데 오늘도 샀어요 꽃이랑 이 가디건 흰색이랑 바지랑 기본 검은티랑 뭐 샀지? 아무튼 샀어요 디즈니 호텔 랜드 팔 팔 팔 갈 갈 또 왔다 왜 귀여워가지고 이게 안 열려? 잠깐만 짜잔 여기 귀여워 여기 아라인 코미리미 그리고 이달에 이달의 치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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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Rhodes 가스 치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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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이 도aff στ 오 이거 버터 녹아가지고 돌아가네 오 좋아 좋아 여기 잘 안보여 사실 여기 잘 안보여 오 맛있겠다 오우 야무진다 야무진다 불입니다 됐다 밑에꺼 밑에꺼 모자 불이자 오우 발라발라 도라에몽 왕같아 응 도라에끼 맞지 되게 거치 바삭바삭하다 흠 이게 완전 환상이지 더 필요한 바람